네, 얼른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조금 빠른데요. 민주당 의원총회가 곧 있을 예정이어서 오늘 먼저 좀 말씀을 올리고 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상부가 앞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 법은 관계기관과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을 거친 내용입니다. 66년 만에 이루어지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그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주민 밀착치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2004년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등 오랜 논의를 거쳐온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안에는 지역의 생활안전 등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구분하는 등의 경찰 개혁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치안수요자인 국민의 혼란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둘째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셋째 자치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각 사무에 따르는 지휘는 시도경찰청장이 받는 형태로 일선 경찰관들의 혼란을 없앴습니다. 이 같은 지휘권의 분산으로 인해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의 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그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성폭력, 가출인, 실종아동 등의 범죄수사사무를 수행합니다. 국가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충돌 가능성과 공백을 원천 배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서 경찰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보했습니다.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시도경찰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게 되어 주민친화적 경찰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경찰청장은 개별사건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지휘, 총괄하게 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단임제로 3년입니다. 특히 경찰청 외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수사구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번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 다른 이름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입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